지난 2일 원적에 든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대종사 초재가 어제 경례 각황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상단 불공을 시작으로 화엄문도의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열스님과 상자스님들이 명선대종사 영정에 차를 올렸습니다. 맞상자인 흥국사 주지 진만스님은 많은 분들이 은사스님을 기르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중화합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선대종사 49재는 초재를 시작으로 2재는 여수 흥국사, 3재는 곡성 태안사, 4재는 여수 흥국사, 5재는 담양 보광사, 6재는 여수 석천사, 막재는 3월 20일 구례 화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